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 잠이 오지 않으면 뇌물, 남들이 알았을 때 문제가 없으면 선물, 그렇지 않으면 뇌물, 다른 직위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선물, 그렇지 않으면 뇌물, 김영란법으로 한국사배가 시끌벌쩍했죠? 때맞춰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미흡한 면이 있죠? 아주 뻔뻔한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도 잠만 잘 잡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담긴 것은 선물, 고마운 일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뇌물. 그러나 제 말은요, 좀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선물과 뇌물을 구분한다면 설득을 위해서 미리 베푸는 호의는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김영란법에서 4만 9,999원까지는 선물이고 5만원은 뇌물이다라고 정해버린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뇌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법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물은 반찬 선자와 만물 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자는 좋은 부위로 만들어진 고기 육자의 뜻이 있어요. 옛날에 중요하고 좋은 일은 바로 제사였죠. 그러므로 선은 제사 때 쓰이는 신선하고 좋은 고기를 말했습니다. 고기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당시엔 제사 후에 그 고기를 물에 푹 구워 귀천에 관계없이 골고루 나누어 먹었는데 그것이 설렁탕의 유래라고 합니다. 선물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행위 또는 그 물품을 가리키고요. 좋은 선물은 자신이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은 부족 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겼다는 설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인 소금은 산간지방에 매우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산간지역 사람들은 소금이 흔한 해변 마을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해오곤 했습니다. 약탈은 부족의 희생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으로 상호간에 피해를 입은 부족들이 협상을 시작했고요. 그때 자연스럽게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산간 마을에 남아도는 가죽과 해안지방에 남아도는 소금을 맛교환하는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좀 더 발달된 기술로 상대에게 먼저 제공하는 선물이라는 양식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인간이 생활하는 곳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경사스러운 날에는 개인간의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백성은 임금에게 진상이라는 형식으로 국가관에는 사신을 통해서 선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물이 뇌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선물과 뇌물의 정확한 구분은 영원히 어려운 숙제지만요. 이런 식의 정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받은 사람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으면 선물. 숨기고 싶으면 뇌물. 나만 챙기러 들면 뇌물. 주변 사람과 공개적으로 나누게 되면 선물. 주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 뇌물. 기쁜 마음으로 제공하면 선물. 제게는 선물하면 아픈 기억이 좀 있어요. 지금은 분당 덕분에 부촌이 됐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성남은 변두리 시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극장을 운영한 덕분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제대로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 만화 영화인 마루차라치 로봇 태권부이를 극장에서 상영했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공짜로 보여줬어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또 매점을 경영했기 때문에 연양객이라든가 오징어 같은 주전부리도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선물이었죠. 그때 저는 당연히 자신감이 넘쳤고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학교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대단했던 교육률에 벗어나지 못한 부모님의 욕심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강남으로 전학을 갑니다. 강남 8학군이라는 내로라 하는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저는 문화적인 충격에 빠집니다. 난생 처음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남에 살 때는 생일파티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생일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 무슨 선물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쓰던 물건 중에서 제일 아끼는 주판. 이 당시는 주산학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고급 주판은 꽤나 가격이 나갔습니다. 이 주판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생일파티가 무르익었을 무렵에 생일의 주인공이 선물을 개봉했습니다. 우하하하하 제 선물에 포장지를 뜯는 순간 폭소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얼굴을 일그루트면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너 효소가 주판이구나. 고마워. 촌스러운 포장지에 손때 묻은 주판을 보고 당황했던 친구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무슨 선물을 쓰던 것을 가져오냐? 효석이 너는 돈이 없니?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일파티에 가지 않았고요. 저 또한 한 번도 생일파티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인가요? 지금도 생일이 되면 조용히 몰래 지나가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 아픈 기억은요. 제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줬어요. 첫째는 선물이라면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주거나 아무리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주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차라리 선물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선물을 받든지 조금은 과하게 표현해서 내게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세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는 과하게 표현하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받았을 때는 앞에서 뜯어봐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었을 때 즉석에서 개봉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개봉해도 된다고 하면 즉석에서 꺼내서 착용하거나 섭취함으로써 멋과 맛을 음미하고 과시해주면서 선물 때문에 정말 기분 좋다는 표현을 몇 번이고 반복해줍니다. 앞에서 개봉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집에 갖고 와서 개봉하고 착용한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선물을 택배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화가 안됐을 경우에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잘 받았으며 배송상태가 좋았다는 것을 SNS로 일러주곤 합니다. 넥타이나 셔츠 같은 것을 착용한 사진을 식품인 경우는 맛있게 먹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발송합니다. 무채의 질시는 기본이고 이왕이면 로버트 기호사키는 자신의 저서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뒷부분에서 부자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자는 먼저 베풀 줄 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베풀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베풀 것이 없어서 베풀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한겨울에 난로의 온기를 원하는 사람이 난로야 내가 먼저 뗄감을 줄 테니 온기를 달라고 하는 사람과 난로야 네가 먼저 온기를 준다면 내가 힘을 얻어서 뗄감을 줄 테니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과 다를 것이 없다. 난로의 온기를 얻기 위해서 먼저 뗄감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가난한 아빠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궁상을 떨어가면서 자신의 욕심만 앞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나는 돈이 없어서 선물할 것이 없는데 선물을 하면 좋다,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성인들은 돈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재물 없이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선물이라고 해서 무채칠시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베푸는 것이고 둘째는 몸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셋째는 따뜻한 눈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넷째는 다정한 마시로 상대를 격려해서 힘을 주는 것이고 다섯째는 온화하고 밝은 얼굴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여섯째는 힘들어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고 일곱째는 상대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쉬운 일이지만요. 인색한 사람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웃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뚝뚝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말 돈이 없어서 선물할 것이 없다면 먼저 무채칠시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무채칠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마음도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물질로 주지 않으면 상대가 어떻게 마음을 안단 말인가? 상대에게 베풀 수 있는 선물 중에서 무재칠시는 기본이고요. 이왕이면 물질은 좋은 것일수록 좋다. 물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비싼 선물도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의 가격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조건 내 지갑을 열어서 상대에게 물질적으로 만족을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 것만큼 남에게 빚을 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요. 그것을 받고 그냥 입을 씻는 경우는 드뭅니다. 선물로 포장한 뇌물일 때는 그것이 드러날까봐 감추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부담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상대가 부담을 가지지 않을 만한 작은 선물을 꾸준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선물을 줄 때는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선물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절에 선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간혹 무엇이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들보다 특색있게 정성을 더욱 드린 색다른 선물을 하면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남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명절이 오기 전에 미리 보내거나 명절이 끝난 다음에 선물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남들처럼 선물만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성을 담은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요즘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문자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단체 톡으로 날라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효과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이런 문자가 많이 오니까 오히려 상대에게 피곤함마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는 반성해 봐야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남부는 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글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톡은 스팸으로 간주해서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정성을 담은 편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다른 방식으로 정성을 담아서 손편지를 보낸다면 그만큼 상대의 마음을 잡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다의 미래형은 반든다. 조삼모사로 배우는 선물의 기술. 국어사전에 조삼모사를 찾아보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루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래에 들어서 이 말의 뜻이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삼모사는 원숭이를 키우는 주인이 원숭이의 먹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에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한테 화를 냈고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가 기뻐했다는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삼모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자를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원숭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흉년이 들면서 1년차에 들어가는 먹이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7개 이상을 주면 나중에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주인은 고민을 하다가 이 사실을 원숭이들에게 알리고 어쩔 수 없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그럴 거면 저녁보다는 아침에 4개를 먹는 것이 좋으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 원숭이를 사랑하는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꾀를 써서 원숭이를 속이기 위해 조삼모사를 제시했다는 말은 분명 모순이 됩니다. 세상에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속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여기에 차근해서 조삼모사를 장자식 소통의 기술로 설명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대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원숭이 주인처럼 얼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장자가 말한 조삼모사의 원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3개를 주나 저녁에 4개를 주나 똑같아서 쉽게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라리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달라는 원숭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입니다. 부모 공부하고 놀자 자녀 놀게 해주면 공부할게요 자녀 장난감 사주면 말 잘 들을게요 부모 내 말 들으면 장난감 사줄게 남편 내 말 말아주면 집에 일찍 들어올게 아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잘해줄게 아내 옆집 남편처럼 해봐 나도 잘해줄게 남편 내가 먼저 옆집 아내처럼 해봐 나도 엎어줄게 조삼모사는요 사실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는 것이냐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고받는 상대방의 마음이 다를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노는 것이나 놀고 나서 공부하는 것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난감 사주면 말을 잘 듣겠다는 말과 말을 잘 들으면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말을 각각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상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별것도 아닌 것에 감정이상에서 한순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가족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는 부부싸움의 원인도 남아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맞습니다.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 사소한 요구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침에 세 개를 주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면 차라리 아침에 네 개를 달라는 말이 비록 내 말을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원숭이의 주인을 교활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인의 주인이 아기를 갖고 그럴 듯한 말로 원숭이를 속인 것이라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장자의 본뜻을 살펴본다면 조선모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통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상대의 요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자세야말로 가족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귀마지 소통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